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수학을 잘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질문도 해주고 반응이 좋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따라하지마 남들 따라하지 않고 문질입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왜 따라하지 마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전교 1등 아이의 공부 방법을 따라하고 싶어서 친구가 하는 대로 공부한 적이 있거든 고3 때 그 친구가 사는 문질입을 나도 샀고 그 친구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따라서 하고 졸면 또 나도 열심히 졸고 그 친구가 축구하면 나도 축구하고 그 친구 밥 먹으면 밥 먹고 이렇게 따라서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는 좋은 대학 가고 나는 재수를 하게 됐거든 그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일단 학년도 고3이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남들 따라하지 않고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짜 수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수많은 방법이 있는 거야 당연하게 또 종류별로 4권 이거는 어떤 문제집을 사야 될지 처음에 결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개념서, 유형 문제집, 양치기 문제집, 기축 문제집 이렇게 4권이 구비가 돼 있어야 하거든 4권은 순서대로 여러분이 푸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갖고 있는 문제집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수능 세대라서 여러분들이 문제은행식으로 수능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형 문제집을 풀다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이것도 풀고 이것도 풀고 그날의 진도를 끝내는 거죠 양치기 문제집을 풀는데 내가 자꾸 틀리는 유형이 있어 그럼 이게 기축 문제집 어떻게 나왔었지? 라고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념서는 강의 교재로 대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인강도 많이 듣고 수업도 듣고 있기 때문에 개념서 그리고 유형 문제집은 여러분이 많이 사는 센이나 RPM 그런 문제집들 양치기 문제집은 문제 많은 마플이나 자기 스토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기축 문제집은 제일 두껍고 싼 거 기축 문제집은 선별되어 있는 거 사지 마시고 가장 큰일 나는 상황은 연도별로 돼 있는 겁니다 유형별 단원별로 돼 있는 거 사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집들을 사전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들 있죠 쌤 생각에는 유형 지립 정도는 한 권 정도만 있으면 제일 적당한데 이거는 한 권이어도 되고 두 권 이상이어도 돼요 대신에 두 권 이상은 우리가 여러 번 푼다는 거죠 이거 다 풀고 다른 것도 풀고 그래서 처음 아는 학생들이 개념을 세 번 보고 유형 문제집을 네 번 본다면 이거는 무조건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되거든 근데 몇 회 독이라고 해서 이상한 거를 배워왔는데 그렇게 세 번 보고 네 번 보라는 문제가 전혀 아니고 문제집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세하게 얘기해 주겠지만 내가 개념서에 있는 문제집들 유형서에 있는 문제집들을 여러분들 한번 풀고 다시 봤을 때 틀린 것만 푸는 거예요 틀린 것만 풀었을 때 세 번 네 번만 보면 이건 수학을 못할 수가 없다 못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네 개의 문제집을 종류별로 고비를 해라 이게 가장 기본 세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 문제집을 푸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 여러분들 유형 문제집이 요즘에 상당히 좀 잘 돼 있어요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일단 소단원 기준 예를 들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1단원이지 그러면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소단원이 네 개예요 오늘 공부할 건 지수야 이런 식으로 소단원 기준으로 자르시되 여러분이 수능을 준비하는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이라면 처음 하는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념들 중에서 내가 어떤 개념을 모르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해 그럴 때는 대표 유형, 기본 문제, 문제가 되게 많죠 상, 중, 하까지 그랬을 때 내가 빠뜨린 개념이 무엇일까 확인할 때에는 대표 유형만 싹 풀어서 틀리는 걸 골라내든지 아니면 대표 유형과 기본 문제 난이도 하만 싹 풀어서 내가 모르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개념 학습을 진행하면서 지금 유형 학습을 풀고 있다라는 상황에서도 내가 앞에서부터 꼼꼼하게 전부 다 난이도 상까지 시단계까지 푸는 게 아니고 대표 유형과 기본 문제 먼저 싹 푸시고요 다시 와서 난이도 상이랑 시단계를 푸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모든 문제 꼼꼼하게 풀면 매우 좋겠죠 근데 뒤에 거 할 때 앞에 걸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은 난이도 대표 문제가 있고요 마플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기출 왕중요 이런 문제가 있어 대표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형 문제집 풀 때는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풀고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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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와서 이것들을 풀어야 된다는 뜻이야 다시 와서 틀린 거 포함해서 얘까지 풀어주면 이걸 세 번은 돌릴 수 있어요 그럼 유형 문제집을 아주 잘 푼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어느 문제집이 좋아요? 일단은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제일 좋고 요즘에는 하도 잘 돼 있어서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집에 채점할 때 문제집에는 OX만 문제집에 완전 이거 이상하게 신문지처럼 풀어가지고 두 번째 볼 때 다시 못 보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물론 책을 한 권 더 사면 되겠지만 같은 문제집 두 권씩 사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많진 않죠 여러분들 문제집에는 채점만 되게 돼 있으면 돼 정답도 체크 안 돼 있는 게 제일 좋아 내가 풀 때는 그냥 예쁘게 풀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거 뭐 인스타 올릴 것도 아니고 아무데나 풀어 그리고 그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확인하세요 내가 맞춘 건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틀린 건 이렇게 치고 그러면 좀 안 돼 어차피 나만 볼 문제집이니까 똑같이 동그라미 치고 X를 과감하게 치워가지고 틀린 걸 무엇인지 판단하는 다시 올 때는 다시 올 때는 아리까리하게 맞춘 문제를 시험장 가서도 아리까리하게 맞출 확률이 80% 모르는 문제 답보고 넘어갔는데 시험에 나왔는데 틀릴 확률이 80%가 연구 결과로 있어 내가 연구한 게 아니고 영국에서 연구한 결과를 서울대 생이 나와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까리하게 맞췄는데 선생님 이거 그냥 넘어가도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 아리까리하게 다시 맞춥니다 근데 청아리까리하면 아리까리하게 아리까리 남겨놓으면 되지 나만 볼 문제집인데 문제집에는 채점만 해놓는 게 제일 좋고 채점 무조건 자기가 직접 하는 겁니다 다시 왔을 때는 틀린 것만 풀기 알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오답노트 제발 하지마 이렇게 돼 있는데 수학에서만큼은 오답노트를 했을 때 뭔가 성공사를 할 셈이 보지도 못했고 나도 마찬가지였고 오답노트 하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틀린 문제를 좀 복사해서 넣는 것까지는 오케인데 이거를 그대로 옮겨 적는 학생이 있어요 옮겨 적으면 그 노프 진짜 예쁘거든 근데 내가 알기로는 10페이지 넘어간 학생들이 없다 문제를 옮겨 적는 것만큼 이상한 행동은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를 복사해서 내가 붙여놓는다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럼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오답노트만 3, 4권 될 텐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수학은 아까 우리가 앞페이지에서 얘기했던 대로 틀린 것만 다시 푸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한 권을 털어가지고 모르는 문제를 다섯 개만 딱 뽑아내봐봐 그러면 그 문제를 진짜 완벽하게 푼 거거든 그러면 그 물었는 문제를 어떻게 하시면 돼 찢으시면 돼 찢어가지고 붙여놓으세요 찢어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오답노트를 활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답노트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수학책 자체가 오답노트가 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단권 하락을 해가지고 여러분도 여러 권의 개념서를 공부했으면 한 권에서 모두 다 몰아넣는 그런 방법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익히게 되는 건데 티키나 오답노트는 따로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요즘에는 태블릿 PC나 아니면 여러분 데이터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확인할 수 있으면 물론 좋지 내가 이걸 절대 하지마 이런 게 아니고 불필요한 수고로움을 덜으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되 쌤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수학책 자체를 제대로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수학 문제집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